안녕하세요 빅토리입니다. 요즘 임상시험은 병용요법이 단독요법보다 더 많습니다. 임상일상은 69%가 병용요법이고 31%가 단독요법입니다. 병용요법은 단독요법보다 반응률이 높습니다. 병용요법 반응률은 15.8%이고 단독요법 반응률은 3.5%입니다. 병용요법은 다양한 작용기전으로 내성을 극복합니다. 3월 25일 네이처 자매지의 임상일상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적응증은 위암입니다. 연구자는 3세대, 2세대, 1세대를 병용했습니다. 캄레리 주맙은 3세대 면역항암제입니다. 아파티닙은 2세대 표적항암제입니다. 캐모테라피는 1세대 화학항암제입니다. 오할날은 76.5%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